고맙습니다 여러분 저는 즐거운부동산TV 구독돌입니다 이야 해가 지고 있습니다 이야 오늘 드디어 마지막 촬영인데요 더욱 더 파이팅 넘치게 여러분들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에 나와 있습니다 길 잘 물고 있고요 땅평소도 큼직합니다 7번 국대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고요 여기서 바로 영천 대구까지도 갈 수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까지도 바로 탈 수 있는 토지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람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이 궁금하셨다면 좌측 상단 매물 번호 보시고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매물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 주신다면 접수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 풍경을 한번 둘러보시면서 심심하시잖아요 좋아요도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영상 길게 끝까지 시청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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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여기는요.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오야리에 나와 있습니다. 지목천 개깔리 지역입니다. 면적 같은 경우는 390평 큼직합니다. 자 매매가 나갑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앞에 감나무 한 거 보이시죠? 이렇게 돌아서 뒤로 쭉 들어갑니다. 쭉 들어가서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차가 다니는 이 부분도 이 땅에 다 포함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길로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길을 요렇게 잘 물고 있습니다. 앞쪽엔 감나무 심어놨고요. 뒤쪽은 텃밭을 활용해가지고 뭐 없는 게 없더라고요. 이야 농사 진짜 많이 지어놓으셨더라. 자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땅이 돼가지고 뒤쪽으로 쭉 갑니다. 네 뒤쪽 경계는 제가 따로 찍어드릴게요. 자 저 뒤쪽에 노란 물통 보이시죠? 예 그쪽에서부터 시작해 요쪽까지 요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저쪽 편은 직선으로 쭉 앞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쪽이 남향 자 요쪽이 서향입니다. 해가 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이쪽 표문으로 해가지고 자동차 전용도로 예 로타리 가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외곽 쪽으로는 감나무를 잘 심어 두셨고요. 중앙 쪽으로 해가지고 반은 텃밭을 사용하고 있고 반은 과실수를 심어서 예 수익률을 내고 있는 토지입니다. 개깔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폐올만 괜찮은 신경 쓰셔도 돼요. 두 분이서 뭐 같이 사셔도 되고 한 사람이 사셔서 널찍하게 해가지고 교통편이 좋은 곳에서 전원생활을 한번 즐기셔도 되겠습니다. 우와 길을 잘 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이거 그냥 현황 도로로 쓰고 있는데 이 땅까지 다 포함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뭐 내 땅으로 다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이 뒤에 있는 집들은요. 뒤쪽에 길이 따로 있습니다. 글로 들어오시는데 이렇게 쭉 돌아 들어가기 그러니까 뭐 주인분께서 마음이 좋으신가 봐. 이쪽을 써가지고 이쪽에 쓸 수 있게 하고 있으니까요. 이 도로 부분까지도 현황 도로입니다. 이 부분까지 땅이 다 포함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감나물을 심어놨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채소, 부성기를 좀 많이 심어 두셨네요. 뭐 고추도 심어놓고 고구마도 있고 이렇게 잘 심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저 끝에 보시면은 화장실 보이시죠? 자 여기서 찍어드릴게요. 자 이 화장실, 거기까지가 경계입니다. 자 경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이렇게 경계된 거 보이시죠?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널찍하게 되어 있죠? 마을 중간에 딱 위치하고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활용하기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텃밭이 넓게 되어 있고요. 뭐 전기와 여러분들을 느끼는 게 너무 쉽습니다. 뭐 전기수도 같은 경우에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경계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해서 이 부분에 농수로가 이렇게 나간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널찍한 토지를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은요. 주저 말고 좌측 상단 매물 보러 보시고 전화를 주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은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께 토지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은건부통사TV 구독들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